안녕하세요 인물 사진을 화면에서처럼 원속에 넣고 그 원의 가장자리에 테두리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넣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인물 사진을 원속에 넣고 테두리 색깔을 블루로 했죠 이렇게 같이 테두리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인물 사진을 원속에 넣고 테두리를 흰색으로 넣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와 같이 빨간 화면에 인물을 넣고 그 가장자리에 노란색의 테두리를 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키네마스터 앱에서 그러한 프로필 사진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툭툭툭하면 이와 같이 화면에 나오죠 어떻게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이와 같이 나오지 않을 때는 새하단에 만들기 있죠 만들기 이것을 터치하면 이 화면이 새로 만들기 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새로 만든 길을 툭툭툭했어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에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합니다 툭툭툭하면 이와 같이 자판기가 뜹니다 이 자판기를 한글로 바꾸고 원속에 인물 사진 넣기 이렇게 제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인물 사진 넣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자판기의 여기 완료라고 했죠 이 완료를 터치해야 됩니다 완료를 터치해야 빠져나갑니다 완료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화면 비율은 16 대 9 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을 터치해서 고급을 터치해서 위로 살면서 올리면요 이와 같이 사진 배치는 화면 채우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현재 8.0 으로 했습니다 이 크기를 길이를 8.0 으로 했어요 그리고 장면 전환은 그대로 1.5 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하단에 만들기 라는 것을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툭툭툭하면 그러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미지 에셋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바탕에 넣을 색을 가져옵니다 저는 바탕에 넣을 색을 이 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색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니까 타임라인이 이와 같이 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엑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닫고서 타임라인의 맨 앞으로 갑니다 타임라인의 맨 앞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타임라인의 맨 앞에 가르면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올 원 속에 넣을 인물 사진을 가져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레이어라고 있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미디어 있죠 미디어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는 거에요 아이콘을 터치하면 다시 미디 브라우저로 왔죠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사진을 유명한 미국 배우인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쳐서 가져왔습니다 타임라인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이 엑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자 화면에 여친 인물 사진이 왔습니다 이 사진을 일단 먼저 또 옹그랗게 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선택이 되면은 가정자리에 이와 같이 점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에 보면 크롭이란 게 있어요 크롭이란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화면에서 모니터에서 보세요 이것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자릅니다 필요없는 부분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까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러한 조절점이 있죠 이러한 것을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이중합니다 이동하니까 여기 빗금이 생기는 보이죠 여기 빗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위로 살짝 올리겠어요 살짝 올리니까 여기 사선이 생겼죠 저 상단 좌측에서 하단 우측으로 빗금이 생겼죠 여기 생기는 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정사각형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빗금이 생길 때 손을 놓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사각형이거든요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빗금이 생겼을 때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의 오른쪽에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마스크를 적용시킵니다 적용시키면 이것이 모형과 두께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에서 모양을 터치합니다 모양을 터치하는데 우리는 원을 만들 거니까 이 모양 중에서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딱 선택하면 이렇게 인물이 원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 속에 들어간 사진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뒤로 가겠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한 번 더 뒤로 가기 해서 빠져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에서 이 조절점을 대각선으로 잡아당겨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마치 그리고 가운데를 눌러서 위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가운데를 가져올려면요 이 3점이 있죠 왼쪽 상단에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하면 여기에 화면 수평 가운데가 있죠 이것을 딱 터치하면요 좌우 좌우의 가운데가 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3점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에 화면 수직 가운데가 있죠 그래서 위아래도 수직 가운데 딱 오게 합니다 터치하면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눈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가운데 이렇게 딱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진에서 손을 떼야 되겠죠 그리고 뒤로 가기 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의 테두리에 이렇게 원을 넣고 싶어요 이와 같이 원을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원을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는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다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하고 이미지 에세스로 갑니다 이미지 에세스로 가요 이미지 에세스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은 다양한 색깔로 바꾸기 위해서 테두리 색을 바꾸려면 저는 흰색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색을 툭 터치했어요 터치해서 타임라인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엑셀을 터치해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이 왔죠 여기에 화면에 이렇게 흰색이 왔죠 이 흰색을 이렇게 크기를 이동시킨 다음에 크기를 아주 크게 이렇게 해줍니다 크게 조절해 줍니다 자 이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화면을 밀어 올려서 크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크롭이란 메뉴로 들어갑니다 크롭을 툭 터치해서 네 역시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조절점으로 이 조절점 이 조절점으로 화면을 적당히 자릅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자르면은 빗금이 지금 치졌죠 저 위에 저 위에 보세요 딱 빗금 치셨잖아요 사선이 가운데서 치졌죠 이렇게 되었을 때가 정사각형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럴 때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서 크롭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이 사진이 이 사진이 흰색 있죠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크기를 이렇게 조금 뒷면에 있는 인물사진보다 조금 크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뒤로 보내기나 혹은 맨뒤로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어느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뒤로 보내기 해볼게요 맨뒤로 보내기 터치하면요 이와 같이 인물사진 뒤쪽에 이 흰 흰색의 사각형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화면에서 적당히 가운데를 눌러서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 사진이 조금 인물보다 커야만 테두리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조금 크게 해 놓습니다 이렇게 조금 크게 하고서 이쪽을 조금 올릴게요 이렇게 상태로 이런 상태로 놓은 다음에 다시 여기 크롭 사진으로 갑니다 크롭 크롭 메뉴로 갑니다 크롭 메뉴로 가서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하고 다음에 모양을 터치해서 원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진 테두리에 흰색의 테두리가 생겼죠 이와 같이 테두리를 만듭니다 테두리를 만들고서 그 다음에는 이 색을 흰색이 마음에 안 들면요 여기 색상 이란게 있잖아요 이 색상 이란 것을 터치해서 얼마든지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색상을 터치해서 노란색을 터치하면 노란색이 되어있죠 테두리에 보세요 혹은 다시 색상을 터치해서 블루로 제가 터치해서 블루로 바꾼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색상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가고서 저장을 한 다음에 화면을 이와 같이 만들었어요 이것을 사진으로 출력하려면요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생깁니다 이게 이 캡처 아이콘입니다 이 캡처 아이콘을 푹 터치해서 여기에 캡처 후 저장이라고 있죠 캡처 후 저장 이것을 표출합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이 캡처 되어서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어서 이 사진을 여러가지 SNS에 가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프로필 사진은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되잖아요 유튜브의 프로필 사진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것을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인물 사진을 원 속에 넣고 가상자리에 테두리를 넣는 색깔이 있는 테두리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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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